진공 중 점 0과 1 즉 x가 0이고 점 0과 1 여기 x가 0이고 y 방향으로 이다 이런 뜻이죠 전화가 마이너스 2 곱파의 10에 마이너스 9승 즉 q라는 전화가 지금 주어있죠 그러면 점 2와 0에서 2와 0 밑에인 곳 여기에 1크로머 전화가 있다? 이걸 q1, q2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자유는 10은 얼마인가 했는데 x, 이걸 circumfax라 해서 곡절, accent, 이걸 단위벡터로 썼는데 우리가 보통 단위벡터를 i랄지, j, k 또는 a의 x, a의 y, a의 g를 단위벡터로 쓰는데 이러한 단위벡터는 이건 옛날에 썼던 거에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이런 걸 요즘에 쓰면 좀 그렇죠 문재인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이제 ax, ay, ag는 미국의 전자계약책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간편하잖아요, i, j, k 이건 수학에서도 사용하는 단위벡터인데 이러한 것은 과거에 썼어요 최근에는 이런 걸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냈군요 그러면 우선은 뭐를 구한다? 거리를 구해야 돼, 거리 벡터 거리 벡터 굵게 쓰면 벡터죠 이것은 점 0과 1과 정 2와 0이니까 그냥 2에 0에서 얼마를 뺀다? 0과 1을 뺀다 그러면 이게 x, 2에서 0 빼면 얼마가 됩니까? 2에 바로 x 방향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다 그런 뜻이야 x 방향으로 2와 y 그래서 m다 그럼 여기에 절대값 크기가 얼마가 돼요? 굵게 써서 이와 같이 하거나 가늘게 쓰면 크기라는 얘기죠? 절대값 크기 각 방향 성분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자 2는 4 따라서 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 벡터가 어떻게 돼요? 단위 벡터 r분의 r 그래서 루트 5분의 2의 x 마이너스 루트 5분의 얼마? 1 y 자, 이것이 바로 심의 방향은 단위 벡터죠?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합니까? 심을 구하자 하는 뜻이야 원래 그 1쿠륵에 받는 심이 전개색인데 뭐 심으로 했으니까 심을 구해보자 어떻게 구합니까? 9 곱하기 10의 구성에 거리 제곱 반비례 두 전하의 곱수에 필요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9 곱하기 10의 구성에 자, 거리가 루트 5의 제곱 분의 얼마? 자, 마이너스 전하가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구성 그리고 1이라고 그랬죠? 1쿠륵 그러면 이것이 얼마가 나옵니까? 자, 마이너스니까 2이고 18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0의 구성과 10의 마이너스 구성에 약분되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요통이다 자, 우리가 심을 구할 때 점전하세의 심을 구할 때 마이너스는 무슨 뜻? 흡인력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벡터 심을 구하자 벡터 심을 구하자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4번 자, 이렇게 굵게 써줘요 벡터 심은 자, 크기에다 뭐를? 단위 벡터를 곱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8 자, 단위 벡터가 얼마였어요? 아까 요거죠? 그래서 루트 5분의 2 단위 벡터 X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Y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Y 설 컴플렉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5의 루트 5에 대한 36 X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5 루트 5에 대한 얼마? 18의 Y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 마이너스 분모가 같아야 돼요 5 루트 5로 같아야 될 것 그러면 1번과 3번은 떨어졌고 배제가 되고 2번과 4번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단위를 주의하시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기본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세계를 구할 때랄지 5월 15일 날은 전개세계에 관한 이러한 벡터 전개를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심에 관한 물론 1크루이니까 1크루이 받는 심이 그 점에 전개세계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 전개자계에서 필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온다는 전자에서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한글자막 by